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오전장 강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흐름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섹터 군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미국이 어제 장 초반에는 좋아져 트럼프의 우호적인 이런 발언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장중에 미국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이제 경기침체 우려가 또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 마무리 했습니다. 하락폭은 0.4% 0.3% 수준으로 크지 않았죠. 그렇지만 뭐 아무튼 하락으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부분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금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규제를 이유로 우리나라 증시만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큰 하락이 발생을 했죠. 그렇게 발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주가 위치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에이주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인 자본 이탈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오늘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어제부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외인 자본이 이렇게 강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좀 악재에 발목이 좀 잡혀 있었죠.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의 미중부의 협상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자세가 지금 나타났죠. 이런 부분 미 증시를 계속 부양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트럼프의 호의적인 자세가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지금 공매 세력의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자꾸 미국 시장이 내 말을 안 믿고 이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쟤들이 다 눈치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또 다른 어떠한 호재를 가지고 미국 주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매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공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일부로 일본 백색국가 제외라는 큰 악재가 좋든 싫든 노출이 완료가 됐죠. 자 오늘부로 이제 딱 제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이런 대미지가 거의 크지 않았죠. 별다른 이런 흔들림 없이 시장이 시작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 지금 악재 해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바이오의 발목을 잡던 각종 큰 악재가 어제부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시장을 흔들었던 신라젠 부분 일전에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끌고 오던 코롱티슈진의 임보사 건도 어제부로 코롱티슈진 상패 결정이 되면서 일단 좋지 않았지만 그런 악재들 다 노출이 됐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충격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 대비 엄청난 하락이 발생한 위치에 지금 있는 상태죠. 여기에 이제 외인 자금의 이탈 재료도 이제 소멸이 되었고 바이오의 대형 악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렸죠. 이런 악재들이 어제부로 소멸이 큰 것들은 다 소멸이 됐다라고 보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증시를 짓누르고 있던 일본 백색국가 제외라는 큰 악재가 금일부로 소멸이 됐죠. 이렇게 좋지 않은 증시를 짓누르던 이런 환경들이 일단은 좋든 나쁘든 일단 다 노출이 됐다. 이렇게 악재 소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증시 하락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 좀 강하게 좀 떠받치는 그런 이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증시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후장에도 지금 이런 분위기면 이렇게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는 첫 번째로 단연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악재로 몸살을 앓던 상황에서 어제부로 코어로인보사 상패결정으로 악재 소멸됐죠. 그리고 각종 작은 호재들에도 크게 반응하는 그런 좋은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그런 흐름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 그런 신호가 그런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약바이오 낙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릭 스미스의 삼성 발표에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죠. 자녀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점을 보면 삼성 발표가 좀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엿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악재만 산재하던 산적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대부분 아주 큰 악재들은 소멸을 하고 호재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은 호재도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매우 큰 하락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이 또 이제 좋은 호재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방산업 IT 관련 주들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들이 시 주석은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중국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협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트위터로 올렸죠.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죠.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미국 주가를 방어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에서 지금 이러저러한 한국만의 이런 악재들이 소멸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등에 업고 우리 증시는 강한 흐름이 오전 중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 한번 보시면 코스닥 시장 보시면 외국인이 오전에 좀 사다가 또 확 파는 모습을 좀 보였죠. 확 팔면서 이렇게 겁을 한번 줬다가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외국인들은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팔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종 악재들이 정말로 많이 산적해 있던 그런 악재들 웬만한 것들 이제 거의 다 소멸됐죠. 오늘부로 소멸되고 주가 위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또 이제 MSCI 리밸런싱 부분도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매수할 여력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코스닥 그동안 많이 팔았던 부분 금일부로 이제 다시 좀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개인이 이제 매도로 돌아선 상태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도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죠. 기관들이 주로 보면 공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는 부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상당히 호의적인 발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공매로 공격을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좀 하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기관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죠. 자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의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외국인의 매수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크게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죠. 결국 이제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발생했지만 이런 부분 트럼프의 호의적인 발언이 결국은 더 강하게 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가장 큰 호재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주가하고 비교하면 거의 정반대의 흐름이 진행이 됐죠. 특히나 이때부터 6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일본발 이런 악재 이런 거를 재료 삼아서 엄청나게 많이 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도 못했죠.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또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위치에서 지금 환경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발 이런 악재로 끌어내려졌던 부분 지금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이야기했죠. 공급망 이런 공급망에 대한 훼손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죠. 지금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일본이 그렇게 공급망을 흔들어서 전 세계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악재들 짓눌렀던 그런 악재들 다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이집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지금 아주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등은 또 제대로 많이 못했죠.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3중 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21선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 이런 악재가 거의 소멸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런 분위기에서 볼 때 21선은 쌍바닥 잡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이집니다. 자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 이제 오전장 계속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오후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계속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죠.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업종 대표주들도 좋습니다. 특히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은 이 LG전자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삼성전기도 지금 이제 쌍바닥 만들고 잘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삼성 SDI, 삼성물산 등등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넥센타이어는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1차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강했고 장이 좋을 때 나쁘고 이런 식도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갈 길 하면서 조정 이만큼 오르고 조정 이제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조정을 했죠. 조정을 하고 시장 분위기에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자기 갈 길이 가고 있습니다. 오르고 조정 다 했고 지금 11선 부근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죠. 보이고 지금 이제 61선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결국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좀 중간유가 하겠지만 결국은 장기 평선들 뚫고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오전장 강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흐름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섹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